보여줘 보여줘 자 오늘 뉴메탈은요 바로 분노의 질주 개봉 기념 그분의 그런 무슨 상관이야 바로 이동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헤카림 준비했습니다 헤카림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공격력이 증가하는 그런 패시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헤카림이고요 마침 이거에 맞춰서 얘 아주 양호띠한 상황 바로 요음우의 유령검이 신화템이 됐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해석을 증가시키는게 손해가 아니고 첫템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와우 소나탑이야? 자 요음우의 미러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니까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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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실망을 한다 빠빠빰 빠빠빰 그렇디 냥냥 정글 죽어가지고 빅냄이 또 왜 예고봇이죠? 최근에 봤던 그 15초초에서 거의 100만 됐던 그 친구 기억나네요 초급봇 레드 좀 이따가 먹죠 왜냐 이거 잡아야 돼요 야야야 고문관 확정 야수 고문관이다 좋았다 누구나 그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너가 어? 난가? 나다! 와 근데 그게 안 잡힐 줄은 진짜 몰랐다 저 체력기 사냐? 저 정도면 저 친구는요 2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불로장세 할 것 같은데? 운이 좋은 친구야 살다보면 뭘 해도 안되는 사람이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 저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뭘 해도 되는 친구예요 부럽다 잠깐만 하하 이거 얘는 라인을 박았어 그렇지 그렇지 야수호 돌진형 야수호야 개꿀 개꿀 박았어 하하 그렇지 아 양호 띠 띠띠띠띠 미디 저거 돌진큐스면 봅니다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벌어진 겁니다 아 2천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톱날담검의 신소개장화 헤카림에게 있어서 내꺼이 실패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원활하게 2천원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이거 신소개장화가 헤카림에겐 뭐다? 톱날담검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쵸 제가 포식자라는 뜻입니다 하하하 이제 내 룬이 진짜 효과를 낸다 예의주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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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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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기릿 아 기릿 근데 형이 안와도 잡을 건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탑 한 번 더 간다 유리교 울리가 없잖아 해자면 이 뤼씨 킹각선 내줘야지 약간 그런 야소운데 어떻게 지는 거지 유리교 바닥을 많이 간 것도 아니네 그냥 바로 박을 거야 바로 박아 지금 솔방을 탈 거 같은데 오 나이스 흡! 흡성대법! 에라이... 띠이... W까지 생각해 W까지 생각해 자 스웨이는 W을 쓸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측 범위에 쓰겠지? 그럼 걸어간다 어? 오고 야 요네 저걸 사네 거의 뭐 트랩님 까지는 아니고 아 잠깐만 아 LH 형 LH 형 LH 형 LH 형 적당히 써야되는데 시원하게 사버리네 브랜드 형이 많이 화가 났네 LH한테 원래 또 바텀이 망하면 무조건 정글 탓을 하네 정글 탓을 안하는 거 보면 원죄 문제가 있는 걸 수도 범위는 특정할 수가 없겠는데 어라? 아 이 소형 맛있죠? 아! 큰일이다 LH가 제약골 먹었다 쵸비이잉 상 괜찮다 난 또 미드를 웃는다 난 또 미드를 괴롭히면 된다 한 대 때려주고 도망 괜히 꼬장 빨리 먹고 미드 한번 또 지를까? 바텀 간다 포시서 키고 이거 키면 인격력 30 증가 60 증가 강타까지 큐크런티 좋아스 좋아좋아 툴티 뽑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뭐 아 이걸 켜드리면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거 잘 큰 놈이 매절하면 한도 끝도 없어 맞아 스태틱 나왔지 뉴메탈 거 넘친다 라이어 패치 좋았다 난 패치 많이 해줄때 좋더라 너는 지킬 수 있나 근데 은근 느린데? 생각보다 몸이 약한 놈들이어야죠 정했다 잡아 오케이 퓨어 합 그렇지 용을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진짜 안나오네 근데 요릭도 저기 있어가지고요 빠르게 집 갔다 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팀 그리고 AD가 굉장히 크고 있는 이 시점에 망갑 굉장히 똥템이지만서도 지금같이 AD가 큰 상황에선 좋다 잡아볼까 잡아볼까 막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쉽다 어 잡았나? 점화? 어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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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로 가네 동선을 바꿨어 애쉬를 따겠다 이거구만 하하 이 친구들 이거 약자를 너무 약자를 노리는구만 이거 갑니다 아 안돼 오케이 어 뭐하는 어 아 이거 바로 이제 템 막 나온다 이게 1은 체력 비례해서 이속증 나오구나 나쁘지 않은데 이제 조을 찍어 간다 나이스 나이스 휩쓸었다 그냥 비벼버렸다 바텀 CS먹고 헤이 쇼진 나오는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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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만 튀어 바로 공손해지죠? 바텀 또 누가 막니? 바텀 둘이 나왔는데? 아니 혹시 상대팀은 한 7명이 있는건가? 우리팀이 숫자가 적어? 갑니다 지나갑니다 군교환 오케 나이스 에쉬야 사람 노릇만해라 그거야 이런거에 감동하는거야 용대비 바론도 대비 시야 확인해줘야되고 아 이거 또 싸우거든요 야 나 여기서 900까지 올랐다 미쳤다 뻔해 뻔해 소나야 애쉬야 뭐야 너 포탑깎기 인형이였어? 포탑 기깔나게 부순네 드디어 새람굴시래요 아이들이 근데 왜 다 집을 가버리죠? 롱타이밍고 상대 드디어 두 명 잘라가지고 기회인데? 그렇죠 야 센대나 어? 나 버프 다 킨것도 아니고 그냥 E 하나 갈겼는데 하아! 나 강타 썼다 아우 쉿 딜중지 얘들아 딜중지 제발 내 핑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건가? 먹었네? 해냈구나 애쉬양반 해내셨구만 내가 어그로 끌었지 뭐야 지금 어휴 이걸 스오가? 야소오 데스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나 영끌한다 그놈의 실드 때문에 지금 도움 이걸? 근데 야소오 잡겠다고? 애쉬가? 아 진정한 실력자 뒤를 잡죠 비다 시유어게인 시유어게인 미니 시유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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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reen 리허이 릴로이 어이 아라라라라 아이 릴로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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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동속도고 이게 속도고 이게 자동차야 알았어? 보여줄게 나 다시 한 번 간다 다시 한 번 간다 다시 한 번 간다 릴로이 피해버리고 너는 요네야 손알 버린 거야 이 녀석아 4명 땄다 지금 느낌 너무 좋아 흐름 미쳤어 지금 자진몰이 장단이야 지금 한 타만 이겨 어 어 어 가는 중 가는 중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 가는 중 너다 이 녀석아 소엔 이리로 역시 가족이랑 함께 누굴 자리를 하는 것이 가족 아닐까요? 딜량 2등 브랜드는 원래 딜량이 높죠 그 다음에 높다는 것은 제가 잘못하면 잘했다 칭찬받았네요 누굽니까? 싸늘하다 에이씨 하필 너가 좋네